전세, 왜 이렇게 손이 느려 터졌어요? 이렇게 못해요? 우련일을 해봤어야죠? 오, 상하씨 잘하네, 어? 합격! 피고 강마리, 사체 유기죄, 증거인멸죄, 대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머리를 쓰니까 잘되네요. 피고 고상아,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대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 천서진, 청아예고 입시비리, 나 다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방금죄,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멸죄, 사체유기죄, 주거침입죄, 대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도 심신비하게 자기 반성했다고요. 피고 주단태, 집태법 위반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공약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방금죄, 사체유기죄, 사체송괴죄, 주거침입죄, 증거인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비수죄, 살인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난 왜 무기징역이야? 나였으면 사형이야 인마! 도용히 하세요. 피고 주단태, 천서진, 이규진, 고상아, 강마리에게 법정무역죄를 추가한다.